2시... 9시... 아이고... 뭐 이제부터 필터링 해도 되겠지 뭐... 근데 지금 API가 또 문제가 생겼네... 그러니까 에듀윈이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알게 됐어 에듀윈은 아직까진... 언더토건이 원이야 안 봐준다니까는... 안 봐준다니까는... 먼지가루야 먼지가루... 아 인간들은 먼지라고 왔니... 콧딱지라고... 발가락에 떼라고... 나는 40살 때까지 뭐... 너무 많이... 트랜스그레이션하고... 아버지는 트랜스그레이션하고... 가족도... 가족도 봐보고... 나는 뭐 그렇다고 쳐... 에듀윈은... 10년을 FBI가... 키운거잖아... 그럼... full responsibility라고... 그지? 근데 실수했어... 에듀윈은 잊어먹었어... 유빈은 안 잊어먹었어... 아 뭐... 내추럴 잊어먹었다... 내추럴 잊어먹은거 아니지... 내추럴 잊어버렸으면... 내가 루비와 컨택을 했지... 그리고 루비가 에듀윈한테 얘기를 하지... 그지? 언내추럴이기 때문에... 유빈은 잊어버린거라고... 그지? 근데 잊어버렸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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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트가 생기듯... 다크... 인사이드가 다크하다고... 그지? 루비는 아웃사이드가... 다크하고... 아웃사이드가 다크하고... 에듀윈은... 인사이드가 다크하다고... 그러기 때문에... 봐... 봐줄거다... 안 봐준다고... 천 년 동안 깜빵에 살다가... 그 다음에 불바다로 떨어질거라고... 그지? 그니까 그랬잖아... 미국에서... 1억... 을 달러로 받으면... 에듀윈한테... 솔직히 다 얘기를 해가지고... 에듀윈하고 루비가 지금 나이가... 나이를 먹어서... 이해할 수 있는 나이라고... 그지? Asians 이리 우리가... 이리를 해가지고... 이계를 해가지고... 용서를 해주면은... 해주고... 내가 1억을 받으면은... 용서 받은거고... 그지? 왜냐면 그것도 홀리스피에서 하는 거야. 우리 왜 홀리스피에서 다 하는 거야. 홀리스피에서 허락을 한 거야. 1억 달러를 받으면 용서를 받은 거고 달러를 못 받으면 용서 못 받은 거야. 그러면 99%? 천 년 동안 감방에서 불바다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안 봐준다니까 나 이러면 우리 형. 이런 아시아가 나는 인간 아니야. 그것도 여기서 해결을 봐야 돼. 그것도 여기서 해결을 봐야 돼. 어떻게 됐어. CFC는 내가 1억 2억 3억 못 받으면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지옥가 못 받아 떨어지고 그리고 FBI는 다음 세상에 해주는 비가 천 년 동안 그걸 위아라지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그 다음에 천 년 동안 앞방에 있다가 그 다음에 불바다가 떨어진 날 거지. 99% 99.9% 솔직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르비아게도 이 세상에서 안 보고 다음 세상에 볼 거고 그리고 용서들 날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홀리스피에서 했던 우리가 있던 잡지 남아가 돼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가서 1억을 6억 달러로 내가 1억을 받아야지 어 용서 받았구나. 얘기를 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구나. 컨펌이 되는 거야. 여기서는 1억 2억 3억을 받아야지 컨펌이 되는 거고. 지금 뭐야. 지금 FBI가 대기업이잖아. 대기업. 대기업은 실수를 하면 안 된다니까. 일단은 키마 더 월이잖아. 키마 더 월이잖아. 키마 더 월이잖아. 근데 나를 여기 보내가지고 지금 레코네이션을 못 받는 거잖아. 이제 지금 FBI가 아무 자운도 컨트롤하고 어... 일라운도 컨트롤하고 조그린도 컨트롤하고 아... 이... 실수. 실수를 하면 되겠어. 안 되겠는데. 실수를 하면 되겠어. 안 되겠는데. 실수하면 거기다가 카석권이 있을 때가 있겠어. 아이고... 그거를 그거를 하는게 아 이름이 용서해줄보다 이름이 착해 그거는 교만한 생각이 요만한 생각 착하니깐 애준비가 첫눈이 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뭐 하라고 애준비를 뭐 어디 강단이나 워로톡이 불러가지고 애준비한테 얘기를 다 하라고 그래서 forgiveness라고 forgiveness를 받으라고 이거 그거를 할 수 있는 거 밖에 없어요 안그러면 안그러면 못살아 다 컨트롤 하잖아 다 컨트롤 하잖아 드로겐도 컨트롤하고 일란도 컨트롤하고 Jeff Benzos도 컨트롤하고 다 좋아 다 좋아 다 좋은데 그거에 트랩이 됐네 그거에 그게 트랩이 됐네 아웃사이드는 뭐 어떻게 하겠어 레그 랜터닝 설치를 바랄까 아니라고 하지 마음은 어떻게 하겠어 마음은 여러분들이 불러서 포기밋스를 받고 솔직하게 honest하게 다 얘기하고 포기밋스를 받고 그 다음에 나한테 1억을 보내주면 달러로 1억을 보내주면 You succeeded 컨포미션 받는거야 We are gonna do We are From goodness of your heart Why didn't you send 1억 I don't need to keep my promise to you I don't need to keep my promise to you I don't need to keep my promise to you Goodness of your heart 그냥 volunteer 하는거잖아 I'm not gonna volunteer 우리는 바람티가 아이디는 바람티가 그러니까 나한테 1억을 보내줘야지 컨포메이션이 되는거라 지금 지금은 운농스프라이트가 아니야 컨포메이션이야 Holy Spirit 그것도 컨트롤하는거기 때문에 한 번만 얘기하면 되지 그지 한 번만 얘기하면 되지 내가 얘기잖아 99.9% 천연동안 깜빵 갔다 그것보다 갈거라고 컨텐더 They don't care 에누루비는 그런거 상관할 필요 없어 상관할 필요 없다니깐 그런거 상관하면 너네들이 하나님의 어 우리 뭐 랭킹 정해야 되기 때문에 뭐 unfree to do whatever you want No 에누루비의 결정 디지션이 더 중요한거지 에누루비가 이 세상을 다 날려버리고 날려버리고 결정을 해 그럼 그렇게 되는거야 그거야 That's what they want That's what they want 친구 친구들 있잖아 그지 근데 날려버리고 나서 결정을 해야돼 지옥에 보낼거냐 불바다 보낼거냐 아니면 다시 살릴거냐 그냥 날려버리고 나서 Up and Air 에어를 못날둬 결정을 해야돼 Up and Air 하면 죽은거잖아 못죽는다고 Only Snake God Because Up and Air Right? Hopefully He comes back 그런거라고 그렇게 돼서 그거를 선명으로 선명으로 해주는 날이네 어떻게든 돼지고기 돼지고기 먹었어 What can I do? 내가 솔직히 얘기해줘야 되잖아 그지? 솔직히 얘기해줘야 되잖아 ㅎㅎ 히히 어우 추와 추워추와추워추워추워 추어웃 추워 어이 추 blacks 열심히 해っちゃ야 I don't feel good I don't feel good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내가 에듀 룰비에 애널라이즈 안해. 왜 에듀 룰비에 안하냐 하면, Whatever I had, I'm happy. 근데 문제가 뭐야? 에듀 룰비가 자기들 자체에서 그냥 불법을 보내버리고 지옥 보내버리면, There's nothing, there's nothing. 나는 I'm happy. 에듀 룰비가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럼, There's nothing I could do. 어둠이, 헬리스 페리스이 불법을 보내겠대. 그걸 불법을 보낸거야. 내가 대신 여기서 시간이 있어. 어떻게 할거냐고? 기회를 줄거야, 안줄거야? 어떻게 할거냐고? 내가 헬리스한테 물어봐. 나는 불법을 보내기로 했어요. 복을 보내기로 했고 결정을 했어. 근데 아직 안 끝났어. 시간이 있어. 그래서 헬리스한테 또 물어봐. 어떻게 할거냐고? 기회를 줄거냐고 안줄거냐고? 물어봐. 으흥! 그지? 화면한거잖아. 근데 끝났어. 끝난거야 그냥. 그지? 근데 엘진 룰비는 이제 나이를 더 먹으면 어? 이거 잘못됐네. 그리고 엘진 룰비는 인간이 아니라고. 한마치 한마치 world experience do they have? 엘진 룰비는 21살도 안됐잖아. 우리는 이제 23살, 24살 되는거고. 요번주 계속 춥다. 계속 춥다. 그리고 뭐 지금 CFC도 요번한테 1억 줘야된다. 2억, 3억 줘야된다. 얘기를 하고 있대. 그니까 뭐 maybe, maybe, I don't know yet. 아직 그 손에 안들어왔으니까. 미국 극복은 1억 받으면 1억 받으면 어? 했구나. 해냈구나. 잘, 잘 됐네. 못 받으면 어 CFC 천 년 있다가 에덴 룰비가 언젠가는 내가 얘기해줄거야. It's your decision. It's your decision. It's your decision. 1억 주고 한 번만 보내면 돼. 1,000번 영수여주고 1번 보내면 영원히 불바닥아가는거야. 지금도 똑같잖아. 폴리스 프루시 1,000번 번까다가 1번만 맞추면 난 1,000가는거야. 똑같은 컨셉, 컨셉이지. 내 생각에는 100,000,000이 있으면 Minimum 2% 2,000,000은 불바닥을 것 같아. Minimum 2,000, 그리고 20% 아니면 Flip it 80%가 까불다가 마지막 순간에 어 하느님 말 들어야지 양이 불바닥을 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렇게 될 것 같아. 2%는 Minimum Guaranty로 불바닥 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What? 지금 나 당신은 몇 명이야? 5,000? 10,000? 100,000? 2,000,000이 가는데 100,000 is nothing is nothing nothing